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이번에 할 테마는 보도자료 그리고 보도자료 중에서 대부분 일치 불일치가 아니라 중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설명서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모듈형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위해 과장 B가 먼저 생각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자 이런 것들은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직 개편 과정 절차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서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세무공사에서는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 과정에 따른 조직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을 위한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조직 개편의 근거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시장의 축소로 인한 소비 감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하시고 원활한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근거를 더 마련하고 조직 개편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서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보고서 하나 나왔고 과정 B가 총괄해서 맞도록 하시고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 협조를 받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공문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공문서가 아니죠.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기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면서 아 보고섭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한서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이 중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기한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자료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걸 계속 봐왔다면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는 보도자료의 구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보도자료는 사업이나 행사에 대한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와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보고서 형태의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우리가 구성하는 건데 보도자료의 구성은 특히 사업이나 홍보와 관련된 보도자료의 구성은 뭐냐 하면 일단 개요가 나와요. 일단 개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기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대 효과 뒤에는 기대 효과 뒤에는 기대 효과 뒤에는 다른 사업이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이나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세부 내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는 누구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따옴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중심 내용. 즉, 주제와 관련되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대 효과 자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중심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개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제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읽을 때는 반드시 개요 정리 읽고 나머지 읽어가면서 일치 불일치 문제도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볼게요. 다음에 나오는 보도자료는 제가 문제 풀듯이 푸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개요인지 어떤 게 내용인지 기대 효과인지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자료의 중심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한 사람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도 사물인터넷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목이 안 나왔으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혁신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서 ICT로 경제성장과 일자율 창출을 견인하는 KICT 전략의 하나로 IoT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개요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요. 2016년에는 IoT 분야 전문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자체 및 민간기업에 협력하여 IoT로 교통체증 등 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IoT 융복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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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대상의 공모결과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IoT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내용인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다 세부 내용인 거고 그리고 인터넷 융합정책관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민관협력기반의 IoT 지원사업을 통해 역량있는 IoT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IoT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IoT 시대를 앞당기는데 주력해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IoT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부분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삶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미래 미래창조과학부와 동그라미시와 땡땡통신사를 사물인터넷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하여서 지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세모통신사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중심 내용은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고 시와는 현 정부는 동그라미시의 사물인터넷 시범단지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동그라미시가 우리나라의 제2의 수도가 되는 것도 이런 내용은 따옴표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안 되죠. 영주 현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사업은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결한 것은 나와있지 않죠. 중심 내용으로 맞지 않습니다. 중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문제 봅시다. 다음 기사문을 요약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요약하는 경우에서는 개요를 생략하지 않죠. 요약하는 경우는 개요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개요까지만 읽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개요까지만 읽고 보기를 보는 겁니다. 자, 세모기업은 8월 12일 오후 4시 대구 한성광 대강당에서 유명강사 윤동그라미를 초청하여 행복과 자유라는 제목의 교양강연을 개최한다. 여기까지가 개요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는 따옴표가 없죠. 여기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자, 요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이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세모기업은 8월 12일 대구 한성광 대강당에서 유명강사 윤동그라미를 초청하여 행복과 자유라는 주제로 교양강연을 개최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개요는 생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맞는데 이거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2개 아니면 3개가 개요를 생략하지 않고 있어요. 윤동그라미는 재치있는 입담을 지닌 강사로 이번 강연은 유용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일단은 이거는 패스 패스 그 다음에 8월 12일 행복과 자유라는 주체가 안 나왔죠. 주체가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개요는 주체, 주간, 제목, 그 다음에 주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체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돼요. 아예 3번에 세모기업은 8월 12일 대구 한성강 대강당에서 유명 강사 윤동그라미를 초청하여 행복과 자유로운 주제로 교양 강연을 개최한다. 오케이 이거 맞죠. 이거는 개요가 생략되지 않았어요. 세모기업은 대구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하였으며 추후에도 고품격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자 4번에 세모기업은 대구 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개요가 전혀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2번과 4번은 안 되는 거예요. 2번과 4번은 안 되고 1번과 3번 중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보았을 때 읽어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읽어보았을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게 요약에 더 잘 어울리나요. 여기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건 주관적 표현이 들어가 있죠. 주관적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홍보로서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홍보로서 맞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 읽지 않고도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셨죠? 다 문제를 풀지 않고도 문제를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시다.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중심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자, 개요부터 봅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 25일 13시부터 동그라미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23회 미래성장동력 오픈통 릴레이를 개최했다. 오픈통 릴레이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거하고 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19대 분야 중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개인 맞춤형 웰리스케어 분야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동그라미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개최되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아,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성장동력 오픈통 릴레이를 개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되죠. 그 다음에 따옴표를 바로 찾는 거예요. 미래성장동력 맞춤형 웰리스케어 추진단 백세모 단장은 이번 오픈통 릴레이는 오픈통 릴레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서는 정보통신혁신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맞춤형 웰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는 맞춤형 웰리스케어 분야가 그러니까 웰리스케어 분야에 대한 내용과 이게 의료와 ICT가 같이 합쳐지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의공항 클라우드 컴퓨팅 의료 ICT 등의 분야와 융합적 협력을 통해 신시장이 개척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미래부 이네모 미래성장전력과정은 2025년에는 국민건강수명이 76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미래는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 질병을 명확히 진단하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암원자 등 중증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요 성장 분야를 의료시장으로 보고 ICT와 합쳐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내용이 중심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으면 돼요. AI 분야는 한국의 유일한 성장동력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그 가치가 크다. 이건 다운표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미래성장 오픈통 릴레이를 통해 다운표에 없었던 내용이죠. 주요 성장동력 분야인 ICT 분야와 의료 분야를 융합한다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백세모 단장이 얘기한 부분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자 늘 얘기를 하지만은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정답이 왜 정답인지가 중요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소고법을 많이 이용하시다 보면 1, 2, 3, 4, 5가 있으면 이렇게 해요. 이거, 이거, 이건 아닌데 3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돼요. 이건 찍은 거하고 진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5번이 답이 되는지 왜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왜 안 되는지는 몰라도 돼요. 왜 답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황판단 같은 경우에서는 상황판단 문제들 같은 경우 문제 해결에서는 왜 답이 안 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왜 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왜 답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은 수소경제 로드맵 수소경제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해서 관련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수소경제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할 때 수소경제 발전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에너지 발전 쪽이나 SOC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만한 직무와 관련된 문제예요. 정확하게는. 이거를 설명서처럼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참고해서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도 아닌 거예요. 수소경제 발전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수소경제 발전 전략을 만들 건데 그 전략을 만약에 짰을 때 다르게 얘기하거나 틀리게 얘기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방향성이 다르거나 틀리게 얘기한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봅시다. 수소차와 연료정지를 양대축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정리하면서 갑시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뭐를 한다?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현재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계시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EU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EU 중에서도 독일 독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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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서는 계속해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도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수소경제 로드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완전히 선도해 가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000대에서 자 수소차가 있으니까 수소충전소도 늘릴 거야. 보급을 늘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 대중교통을 보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택시버스 트럭을 보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까지도 우리는 보급할 것이다. 또 늘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단 왜 그걸 늘리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서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하고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활용과 수소생산과 연계해서 2040년까지 15기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을 할 것이다. 즉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수소생산과 더불어서 수출을 우리는 선도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소수출입니다. 가정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2.1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선박, 열차, 건설, 기계 등으로 확대하겠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생산 및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조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소공급은 수전해 및 수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물분해예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서 물분해예요. 물분해예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수소를 보급하는 거죠. 해외 생산 수입 등 CO2 프리그린 수소 비중을 확대해서 2018년 13만 톤 수준에서 2040년 526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다. 수소공급 자체를 늘릴 것이다. 뭐에 대해서 수소공급 자체를 공급을 늘릴 것인데 뭐를 수전해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소 저장 방식을 현재의 저용량 기체에서 고효율 액체 등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다. 파이프라인 공급망 그러니까 공급망 구축인데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소는 공급을 하는 거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가스처럼 수소를 공급을 해서 그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2040년까지 3000원 킬로그램당 3000원 이하로 하락을 유도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격 하락시키겠다. 그래서 공급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는 거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기반 및 마련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수소경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수소가 터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수소생산 저장 운송 활용 그러니까 수소는 중요한 게 운송해요. 저장과 운송과 활용해요. 생산을 했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 및 부품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법을 제정할 것이고 범부처 수소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선도하고 그리고 중소중견 생태계를 조성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봅시다. 수소경제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지문이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거나 그렇죠. 수소차를 늘릴 거니까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거나 수소상용차에 우리 지금 일치 불일치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이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수소경제발전 전략으로 타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을 지원하거나 수소상용차의 연료비를 보조화해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어찌 됐든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니까 수소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 거죠. 수소충전소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하고 구축비용 절감 및 추가 수익창출을 유도한다. 우리 수소충전소도 늘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소충전소 늘려나갈 거야. 늘려나가는데 필요한 거죠. 수소생산, 저장, 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관련 모든 주기의 통제를 통해 모든 주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소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통인프라 구축보다는 수소전력발전소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수소전력발전소는 사실상 없죠. 수소는 유통과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소의 전력발전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분산형 전원이다 보니까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전기처럼 쓰면 되는 거라서 실제로 쓰면 되는 거라서 수소를 가진 전력발전소는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적합도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소경제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한번 다뤄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 신청 안내사항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설명서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 자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를 공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처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죠. 자, 쭉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지원금엔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월평균보수를 토대로 산정된다. 아, 월평균보수를 토대로 산정된다.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정과 관련된 고용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몇 번에 있느냐 하면 산정과 관련된 산정이란 단어를 쭉 찾아보세요. 쭉 보시면 어, 산정이란 단어가 있죠.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다시 2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 신청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신청은 월평... 어, 신청은 사업주의 배우자나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 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청이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신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청은 여기에 있는데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로 가셔서 신청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 여기에 나오네요. 여기에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읽어보자고요. 19년도 확정된 보수총액 20년 신고를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에 110% 즉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게 넘어가는 경우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금 자체가 환수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변경을 해야 되고 사업주의의 특수관계인인 배우자나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의의 배우자나 사업주의의 직계존비속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읽었네요. 2020년에 신고된 전년도 월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는 노동자가 2019년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다시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자격변동과 같이 확인되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15일 지급을 찾으면 되죠. 15일 지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매월 15일 자동으로 지급되나 자격변동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2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보시면 다음 공고문과 관리 규정을 보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리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부분 규정은 조건에 맞는 겁니다. 조건입니다.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입니다. 문서의 보존과 공고문 우리가 지문이 두 개잖아요. 지문이 두 개인 경우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공고문을 먼저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규정을 먼저 봐야 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규정을 먼저 보기는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조건이 될 테니까 이게 기준점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봅니다. 규정을 봅니다. 이것을 공고문과 관리 규정을 보고 난 후에 반응입니다. 반응 공고문은 뭡니까? 공고된 거죠. 그리고 규정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는 폐기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는 폐기해야 하는 거고 보존기간 만료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폐기합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줄만 그어두세요. 왜냐하면 저는 앞뒤로 왔다 갔다 프로젝트를 넘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써놓는 겁니다. 문서 폐기 일정이 문서 이관 일정과 겹쳐서는 안 됩니다. 문서 폐기와 이관 일정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보존 문서는 법적으로 보존을 명령한 문서로 보존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보존 날짜가 없으면 연구 보관합니다. 모든 문서를 폐기 및 보존할 때는 각기업 내 총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날인한 후 최종 결제권자의 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제권자의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 문서 기록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기록대장에는 보존 기간과 폐기 가능 시기가 기입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기록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자고요. 문서를 보존 문서와 폐기 문서로 나누어 정리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보자고요. 실제로 보존 문서 하고 폐기 문서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문서 이관 폐기에 대한 절차 이관하여 보존해야 되는 문서와 폐기 문서를 구분하여 포장하고 기록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잖아요. 맞는 내용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고문에 총무부 및 최종 결제권자 날인 등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어야 될 것 같아. 즉 최종 결제한 결제권자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총무과는 총무과는 기록대장인 문서 및 보존 폐기 여부 그 다음에 표시를 부착하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법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문서가 아닌 경우 폐기 조침이 부서를 보관한다. 법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문서는 보존 날짜를 명확히 기입하고 연구 보존 문서와 구분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최종 결제권자 날인은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제권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최종 결제권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는 문서와 연구 보존 문서를 구별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지침 맞죠. 연구 보존 문서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왜? 보존 날짜가 없으면 연구 보관하는 거니까 날짜하고 분류를 해야죠. 문서 이관 일정은 문서 폐기 전날로 잡고 기한을 이틀로 정한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관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인 거고 폐기 일정은 13일부터인데 이것 자체는 지금 현재 중복되잖아요. 중복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복되어 있네. 이거 잘못됐어. 잘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두 개가 나오거나 하면 어떤 기준이 되는 문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명서를 조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보도자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설명서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설명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an